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시임사 신문이 세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법원은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씨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행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씌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결정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재판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에게 고맙다고 하는 손 씨의 아버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범죄자 측에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범죄를 눈감아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는 왜 이리도 강력하게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는가? 아동 구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 각층에서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를 담당한 미국 연방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아동 성착취 근절단체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걸까? 첫째는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해 8번 세근하는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 것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지연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이 말씀은 세상 물적 모르는 정말 사랑방 도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손정우 지금 1년 6월 선고받고 범죄인 인도 청구했더니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을 해서 바로 석방됐어요 집에 갔죠 손정우 어떻게 수사해요? 없는 거죠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요 일단 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에서는 손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 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철저한 익명 사이트이기 때문에 손 씨에게 유료 회원 약 4천 명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범죄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포렌식이 중요한 것이지 당사자의 진술은 사실상 저는 의미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도 의미 없다 그 프로그램의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을 개발하고 토르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나라에서 수사 아니면 그 나라의 기술에 대한 국제사법 공조가 훨씬 더 IP 추적에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 FBI에서 근무했던 김경진 씨도 기술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합니다 게다가 웰컴 투 비디오에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맞춰 처벌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국내 이용자 223명 가운데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자를 더 찾아내 처벌을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년 6월밖에 선고하지 않는 사실 그냥 일반 재산범죄랑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해놓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더 잘 수사하고 더 잘 재판할 수 있어 이 말을 다시 불허결정 때 반복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불허결정의 사회적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범죄 예방 효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걸 보내서 처벌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범죄를 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미국에 보내서 20년 동안 나를 가둬둔 돼 라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불구하고 일종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범죄에 대해서 발본색을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요 재판부의 송환 불허결정 4일 뒤 법원 앞에 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문부가 강영수는 김정은은 대법정이 사문부가 사문부가 저는 사문부가 저의 아들 같은 이 땅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사회자로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정말로 1,4,6개월만 사면 살면 사문부에서 나오면 미국에도 안 보내고 쟤 걔네 아빠가 막 한언해주고 신상공개도 안 되고 서울 땅 멀쩡히 발본색 살 수 있다더라 사법부는 가해자를 지켰고 성범죄를 지켰고 강감문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라고 월급 더 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상 hair 신상 analysts 자막ffe 신상 KICK 낮 유 관 km